안녕하세요.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승범입니다. 오늘은 2023년 군무원 국어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시험 끝나고 바로 7월달하고 8월달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7월달, 8월달은 보통 기본이론, 입문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9월달, 10월달이 되면 심화이론으로 또 40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 8, 90 그러니까 총 40강 플러스 40강 전체 80강 안에 문법하고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모든 강의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하고 심화이론을 다 들었다면 이제 순차적으로 개강이 되는 영역별 특강, 즉 우리가 말하는 보통 테마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4월달 넘어가게 되면 기출문제나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시험을 앞두고 풀이하는 실전모의고사 바로 그 직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3월달, 4월달에 하는 기출과 단원별 문제풀이는 기본과 심화이론 그리고 필요한 테마 특강이 전체 수강을 다 하고 나서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이 이제 시험 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정은 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좀 늦으면 한 7주, 8주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좀 이르게 되면은 한 4주, 5주의 분량으로 나오기도 하게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시험 보기 직전에 풀이하는 실전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하고 문학하고 비문학 기본 이론이 총 40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심화이론까지 총 40강. 그래서 전체가 80강 안에 문법하고 문학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칫 좀 이렇게 쉽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비문학 이론이나 문학 이론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국무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두괄식이라든가 미괄식,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예시, 비교, 유추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한 번씩은 무조건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량은 조금 많지만 전체 내용에 비해서는 좀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하고 심화를 다 들었으면 이제 영역별 특강, 테마 특강을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제 커리큘럼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래서 문법의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천재 시리즈가 있어요. 천재는 일단 덧대기, 이거 이제 가장 좀 난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 파트1, 파트2로 되어 있는 천재가 있어요. 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합치게 되면 2500에서 2700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문법을 다양하게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연도 군무원 시험을 일단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법 문제가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진 거지 문법 문제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천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서 시를 공부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면 시시의 원이 있고 시시의 투가 있어요. 근데 원하고 투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시의 원은 분석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시의 투는 수능형이라고 해서 수능형이 이제 작품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같이 묻는 포괄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한번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얘는 32강에 반대예요. 그래서 한 16강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얘는 16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시 문제도 역시 당연히 해결이 돼요. 일단 여러분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시는 내가 공부했던 작품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풀 수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시는 일단은 작품을 분석하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이 작품을 분석할 수 있으면 현대시는 그게 마무리가 돼요. 또 그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시시에도 다 있고요. 그 다음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를 한 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이번 군무원에 나왔던 시조나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작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낯선 작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시의 원투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풀어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 소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소의 원, 소소의 투가 있는데 여기도 좀 나눠놨어요. 소소의 원은 분석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삼포 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 삼포 가는 길에서 영다리가 어떻고 정씨가 어떻고 백화가 어떻고 그 다음에 무슨 빵을 선물해 주는데 빵의 상징적 의미가 어떻고 등등등을 좀 시지콜콜하게 묻는 문제가 돼요. 이거는 사실은 요즘에 출제되는 트렌드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역시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안 되는 파트라서 일단은 분석형으로 32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는 독해영이에요. 이게 요즘에 유형이라고 보시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소설이지만 독해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쭉 읽은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서 알맞냐 알맞지 않냐 골라주는 독해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본다 많이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를 두 개, 소설 두 개를 다 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자기 상황, 자기 실력에 맞게끔 분석형이나 수능형, 분석형이나 독해영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문법과 문학은 되고요. 비문학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비문학 독해책도 있어요. 있는데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은 욕심으로 독해천재라고 지금 일단은 잡아놓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포인트는 정말 원없이 한번 풀어보자예요. 제 스타일처럼 다른 파트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문학도 좀 많은 문제를 한번 풀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해천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2강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법하고 장문이에요. 말하기와 관련된 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동의의 경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화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질의 경률, 양의 경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동의의 경률, 찬동의 경률, 겸양의 경률 등등등 안 풀어봤던 문제가 아니에요. 다 풀어봤던 영역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 화법과 장문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 대신 독해보다는 조금 수월하고 조금 비중이 좀 덜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32강까지 빼지 않고 16강으로 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한자와 사자성어예요. 꼬꼬무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 방송에서 꼬꼬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제가 어떤 수업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으로 좀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정말. 근데 이미 방송국에 쓰고 있으니까 제가 약간 베낀 거가 되는데 하여튼 사자성어를 하나 던져주고 그 사자성어 뜻을 배운 다음에 그 사자성어의 핵심적인 한자 하나 두 개에서 그게 이제 다른 단어로 쓰였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자를 이제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수업을 지금 열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32강까지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6강 정도로 준비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틀만 잡아서 알려드리는 거지 외우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한자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업 듣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려면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쉽게 조금 더 쉽게 많이 외울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꼬리꼬무 한자특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로 특강을 다 들었으면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 거고 추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기출과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풀게 되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앞에 단계가 없이 이것부터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밟아오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을 앞두고 나서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5월달, 6월달에서 한 8주가 돼버리는데 일정에 따라서 이제 뭐 한 7주, 6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일정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2023년 대비 군무원 국어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러면 커리큘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만가지의 법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너무나 아쉬워요. 저도 너무 아쉽고 학생들도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일단 예를 든다면 1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거를 제가 만가지라고 정해놓고 그걸 만가지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만가지를 여러분 공부를 해야 여기서 25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겠죠 여러분. 만가지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100가지만 알고 25문제 풀면 좋지 않냐. 너무 좋죠. 왜? 너무 좋죠. 한 50개만 공부하고 25문제 풀면 너무 좋을 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수업을 하든 저도 알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가지를 알겠다. 알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묵묵히 공부를 해주시는 게 고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7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여러분 다 누구냐면 만가지씩 공부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꾸준히.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지금 다 80점 이상이고요. 조금 못 봤다 하는 학생들이 70점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하더니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가지 법칙이 맞겠다. 그래서 수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만가지는 알려줘야겠다. 저도 만가지는 알려줘야 학생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학생분들도 내가 만가지는 알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25문제에서 여러 개를 맞혀서 좋은 점수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만가지는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 숫자를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공부는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있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질러가는 지름길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지름길이 있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년 꾸준히 공부한 학생과 한 달 바짝 공부한 학생이 점수가 똑같다? 그럼 그 문제와 시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한 공부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맞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셔요. A 선생님도 계시고 B 선생님도 계시고 C 선생님도 계셔요. 이미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셔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대기업 빵집만 맛있는 건 아니에요. 동네 빵집도 분명히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답이다. 그분들이 오답이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면 100% 합격해요. 이 말도 아니에요. 일단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나랑 어떤 분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지도만 따라가신다면 저도 이제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높은 인지도만 따라간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분하고 나하고 맞다 안 맞다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도 나는 얘랑 안 맞아 하면 안 들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잘 맞으면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요. 이 말의 부끄러움은 정말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A, B, C 선생님 이렇게 막 편 가르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한 분씩 들어보시고 나서 정말 이분하고 나하고는 맞는 거 같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결정을 하시고 함께 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 1년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1년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년간 저도 다시 한 번 여러분 다시 한 번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하나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보다는 노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안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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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